고소한 달 바람쥐가 달을 보아요 저 달은 어떤 말일까? 어? 달이 움직이네?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요 바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동그란 달 한 입만 먹었으면 바람쥐가 입을 벌려요 하지만 달은 저 멀리 있지요 바람쥐가 폴짝폴짝 뛰어요 그래도 달은 잡히지 않아요 바람쥐가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바람쥐가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도토리가 투두두 떨어져요 아이쿠! 아이쿠! 바람쥐도 쿵! 떨어져요 바람쥐가 엉엉 울어요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번쩍! 바람쥐가 도토리를 주워요. 도토리를 모아 달 모양을 만들어요. 바람쥐는 도토리 달을 먹어요. 맛있다! 달은 정말 고소해! 바람쥐가 웃어요. 달도 따라 방긋 웃어요.